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야 낫네 치다? 응 이거 한 마리먹는거지? 아니 이게 뭐 몇 마리먹는거야? 뭐 키로로 키로로? 어 저 치는거 봐 점프지 응 애들도 바꿨다 응 이쁜게 더 좋긴한데 지금부터 먹으면 이거 유튜브 나가는건데 어떡해요 지금부터 먹으면 다 못먹는다 아 이거 다 먹고 있을거야 이거는 산천어 썰어 드리고요 이거는 송어원이에요 아 요게 산천어예요? 네 한 마리 오 한 마리를 주셨구나 이거는 송어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사님 불과겠습니다 고사님 불과가 있어 고사님 불과가 있어 고사님 불과가 있어 고사님 불과가 있어 아 입 하나 줄이 있는 다음에 힘들었어 이야 사모님 제대로입니다 근데 꼭 콩가루 집으라야 너 없어 그런거야? 너니까 더 맛있는데 어 그니까 맛이 탁 달래지 우리 아들한테는 너무 크고 우리 아들한테는 너무 크고 애들은 크고 애들은 크고 근데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는 반오반이 크고 안 돼? 알겠어 근데 엄마는 그거 왜 얘기하냐 너 그렇게 말해 아 아 사먹고 합니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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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